저는 합첨댐을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게 항면산이구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 댐이 있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강진아가 합첨댐으로 다시 또 왔습니다. 댐이 너무 아름다워요. 바다같아요 느낌이. 한번 감상해 주시고요. 오늘 여행이 어떠나요? 즐거웠어요? 댓글에다가 좋아요 눌러주고요. 댓글 막 써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여행가로서 확실하게 무엇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합첨댐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시 전두환 각각오양이라 아주 잘해놨구만. 왕방의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겨울. 겨울때문 한번 보세요. 합첨댐 현장. 슈퍼콘서트. 광진아 픽쇼. 대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항면산이 보이고요. 예. 설 멋있죠? 예. 경사 한번 올라가야 돼. 오늘 추워서 못 올라간다. 어렵겠다. 자. 합첨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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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여러분. 네. 도움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길 기호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강진아가. 받들어보시죠. 주방. 복을 드리겠습니다. 달랑달랑 오냐. 밤모당이다. 내가 도와줄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팍팍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화이팅 에어오냐. 달랑 오라. 감사합니다. 박쇼 때립니다. STOP!